이번 시간은 이제 테마에 관련된 부분인데 테마 관련하면 꼭 영화가 생각이 나요. 영화요? 예. 예전에 테마 여행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아 옛날 사람이네요. 아하 그런가요? 네네. 그런데 요즘에 이제 테마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장르, 분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의 주목해 봐야 할 명화는 뭡니까? 네. 오늘은 제가 좀 그 시야를 넓게 가서 우주항공 테마로. 아아 그 I'm a father. 네. 그것도 좀 옛날 사람이네요. 그런가요? 네. 우주항공 테마인데 스페이스X 달착륙선 개발 사업자 선정 이슈가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만 생산한 게 아니라. 아크. 우주항공 굉장히 관심을. 일론 머스크 참 소위 말해서 난놈이에요. 그렇죠. 가상 앞에 도주코인을 그렇게 올릴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스페이스X의 달착륙선 개발 사업자 선정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관심이 환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부도 우주항공 산업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이게 사실은 성장이 빠르려면 정부가 하는 것보다 민간이 하는 게 훨씬 낫기는 해요. 그렇죠. 민간은 철저하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죠? 비율이 없어요. 정부가 하면 비율이 어쨌든 생깁니다. 공적으로 하니까. 하지만 민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돈이 될 것 같으면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제대로 하는 거죠. 민간 부분으로 돌리면서 우주항공 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 현대차도 도심 항공 모빌리티 분야의 대규모 인력을 채용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도심 모빌리티라는 게 우리가 승용차처럼 탈 수 있는 비행기라든지. 그게 예전에 영화 보면. 플라잉카. 그렇죠. 맞아요. 그게 영화에서 많이 나왔죠. 그렇죠. 이게 현실화되는군요. 현실화가 되려면 사실 아직 멀긴 했겠지만 주식이 선반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한 20년 뒤에는 우리가 플라잉카를 타고 있겠죠. 제5원소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네. 봤죠. 거기에 나오는 그게 플라잉카잖아요. 그렇죠? 택시 떠다니고. 맞아요. 맞아요. 그게 미래를 기반으로 한 영화니까. 제5원소는 뭐였죠? 뭐였을까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사랑이었습니까? 아, 그걸 몰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감명 깊게 봤기 때문에. 어쨌든 플라잉카 시대가 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트렌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트렌드야 해야 되죠. 이 트렌드가 신성장 사업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메타버스라든지.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성장주라고 하면 제약주, 게임주, 그다음에 미디어 관련된 종목, 반도체.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장주예요. 흔히 알고 있는 성장주인데 요즘에 신성장주라고 하면 말씀하신 메타버스. 생소하지만 이제 익숙해지고 있는 그런 개념들. 그다음에 4차 산업, 수소,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우주항공. 이런 신산업 관련된 종목근들로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되는 것 같아서 신산업 관련주를 좀 눈여겨보자라는 관점에서 오늘 우주항공 섹터로 가지고 왔고요. 관련주는 시장에 많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요즘에 캔코아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이 또 변동성 있게, 재미있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우주항공 테마주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의 이제 계절 테마 음식, 맛있는 거 갖고 오셨나요? 저는 요즘에 딱 두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요즘에 딱 두 가지 멘트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요, 이 종목이 트렌디하느냐. 두 번째는요, 대규모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느냐예요. 정부 정책이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봐서는. 왜냐하면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이었고, 그다음에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점점 더 정부 정책의 카파를 키울 수 있는 기업을 봐야 돼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조금 있으면 선거철입니다, 대선입니다. 맞죠? 1년이 안 남았죠? 저는 인물 투자는 안 좋아해요. 인물 투자는 결국은 연속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정치 테마주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럴 수 있다? 비중을 많이 담아라, 이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부 정책 관련해서는 이게 한 3년에서 5년까지 갈 수가 있어요. 앞으로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고심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저는. 다음 정권이? 네, 다음 정권이.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표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이 직면에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결국은 육아 문제라고 봐요. 이제 정말 돈 벌기 더 힘든 상황이고 애 키우기도 힘든 상황이면 얼만큼 국가가 아이를 잘 서비스해 줄 수 있느냐. 저출산도 해결하고. 그러면서 요즘에 학교도 많이 바꾸거든요. 학교도 많이 바꾸면서 모듈러. 학교가 계속해서 신학교로 변하면서 학교에서 육아까지 담당해 주는. 육아는 아니죠. 애를 돌봄 서비스까지 되는. 그런 관련된 종목도 오늘 뉴스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정보 정책 테마주 중에 규모가 큰 것들을 봐야 됩니다. 10조 이상인 것들. 제가 딱 봤을 때 10조 이상인 정보 정책 테마주는 결국은 자금이 그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시장 자체가 워낙 까박 커지니까 관련된 종목들도 제가 나중에 또 설명 한번 드리겠지만 특히 낙포구 반등 종목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또 움직였던 것이든 폴라렉스 웍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있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